금고기집 왔다 와서 지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금고기집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금대지 본삼겹살과 눈꽃특목살이 주메뉴입니다 한식대 접시점포에서 준우승하신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직원이 직접 구워서 잘라서 드실수있게 해줍니다 이곳을 이용하실려면 개인예약을 하시는것은 어렵고 단체 예약은 가능합니다 식당에 직접 가셔서 웨이팅을 하셔서 테이블링 하는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나요 식당에 직접 가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